안녕하십니까 포케나니언 문장 서용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꿈치 주관절념에서 오랜 기간 테니스 엘보가 낫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료를 하다보면 이 테니스 엘보로 6개월 이상 통증을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이렇게 돌다가 돌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외과적인 다른 한 가지를 빼고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이 팔꿈치를 싸고 있는 주관절 쪽에서 관절막이 찢어진 경우입니다. 이 관절막이 요골, 척골, 상완골이 이렇게 싸고 있는 쪽에서 여기 외측 상가 쪽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절막이 깨끗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져서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관절액이 괜찮다가 다시 약간 떨어지면 다시 관절액이 나오고 염증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또 붙었으면 괜찮고 그 관절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관절막이 찢어졌다가 약간 찢어지는 거죠. 약간 찢어져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염증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관절막이라든지 관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이런 경우는 1년에 제가 한 케이스나 두 케이스 정도는 팔꿈치 통증 엘보로 오지만 보통은 엘보가 4주 정도에서 5주 정도면 낫는데 오랜 기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짐작하고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두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이 뼛 조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운동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야구선수들이라든지 뼈가 약간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뼈가 떨어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뼈가 잡고 있는 힘줄에서 뼈가 약간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관절념을 유발하는 인자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팔꿈치 통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초음파를 한번 해봐야 이 부분이 관절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팔꿈치 쪽에 통증은 오지만 이것이 경추 6번, 7번 쪽에서 오는 경추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이라든지 어깨관절이 만약에 찢어진다든지 어깨관절이 굳어져서 그 부하로 해서 염증이 통증을 팔꿈치에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추의 문제인지 어깨의 문제인지 팔꿈치의 문제인지를 구분해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중력으로 인해서 신경계라든지 어깨관절에 있는 염증이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오는 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팔꿈치를 치료해서 나을 것이 아니라 어깨라든지 경추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팔꿈치 테니스 엘보로 해서 통증이 쉽게 낫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과 다른 부분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